우리 타타타의 주인공 김국한 오라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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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국한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들러라 하겠느냐. 야, 김국한 선배님. 성문회랑도 그렇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 그렇지? 가연무대 때 작년에 뵙고 처음 뵙는 거죠. 또 신년이고 신축년 새해인데 그냥 오면 베개스 오라버니들 만나러 왔는데. 신축년? 신축년. 그래서 제가 저기 선물을. 새해 선물. 아이고, 이게 귀한 거네. 아이고, 그냥 저기.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거시기예요, 이거. 거시기요, 이거? 식 뿌리는 거. 향수구나. 향수예요. 담에로 내 노래 생각나는 게. 오, 좋아요, 오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집 맞는 장사 잔소. 알 몸으로 태어나서 오탄벌은 건졌잖소. 맞아, 오탄벌 건졌지. 오탄벌 건졌지. 오탄벌 건졌지. 향수 하나 건졌잖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 such. 바로 들어갈 확인 đấ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